한국말 해볼까? 그래? 해봐 한국말 연습 많이 연습해서 한국말 비디오 만들어 연습해서 비디오 만들어? 선생님 여기 있어 보통 돈 못 받는 선생님 한국말 집에서 보통 안 써 맞아? 보통 영어로 써 항상 영어로 써 항상 저스틴 숙제 할 때 빼고 하고 가끔가 나 한국말 연습할까? 할 때 빼고 5분 만 그런데 언제 백일 셀브를 했어? 지난주 일주일 전이 백일이었는데 저스틴이 지난주 일요일에 일해가지고 토요일날 99일 99일이었을 때 백일전지였어 맞아 그래 알아? 알아들었어? 조금 이해했어 그런데 백일 아직 저한테 아직 안 나는 백일 파티 안 갔어 안 했어 그래서 그래서 백일 파티 처음 처음 파티 처음 백일 처음 백일 파티 파티 I am from Germany 토키우 사람 파티 처음 백일 파티 갔어 재밌어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어 왜? 처음 처음 갔어 처음 처음 경험해 봐서 하고 왜 비디오 만들어? 왜 비디오 만들어? 몰라 그냥 심심해서 심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백일 파티 있었어? 지난주 지난주 맞아 지난주 뭐 왔어? 누구 왔어? 우리 할머니 집 갔어 친할머니 집 왕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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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했어 뭐가? 다 처음 백일 갔어 응 하고 뭐 뭐 우리 엄마 아빠 왔고 내 동생 왔고 우리 고무하고 고무 보셨고 케이크 있었어 조금 사진 찍었어 하고 떡 먹었어 떡 먹었어 하고 왕할머니 어 애기 처음 처음 아 맞다 우리 할머니 처음으로 봤어 처음으로 봤어 보셨어 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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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리 봐봐 아빠 봐봐 우와 아빠 봐봐 엄마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馨 할머니 보고 막 계속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만지다가 할머니 껍데기 It's like... 손가락으로... 진짜! 진짜 사람이야! 하고 한... 한... 뭐... 한 곳은... 한 곳은 배웠어. 너 아빠한테 왜 백일 있어? 응, 왜 백일 잔치해? 왜냐면 옛날 한국 나라에서 뭐... war 있었어 하고 많이 애기가 죽었어요. 죽었어. 왜냐면 war 때문에. war 뭐야? 전쟁? 전쟁 때문에. 내 생각엔 전쟁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애기들이 많이 아프고 죽었나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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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문화 백일 있어. 잘했어. 백일. 살았어. 잘했어. 잘했어, 애기. 아들. 아들. 응. 아들. 하는 거... I'm saying, 미국에서는 백일 잔치 안 해? 응? 미국에서는 백일 잔치 안 해? 어, 미국에서 보통 백일 없어. 백일... 백일이 없어? 백일이 없어. 99일 백일이. 백일 없어. 99일 백일. 백일. 아이고. 아이고. 아직 말했어? 응. 벌써 말했어, 벌써. 벌써 말했어. 벌써 말했어.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 너한테? 나한테? 나 어렸을 때 백일 했었는데. 어렸을 때? 나. 어, 처음, 처음. 아니, 나 했어. 응, 너 했어. 애기, 애기, 애기였어. 백일 때. 어, 맞아. 하고 너 케냐에 잘했어. 응. 케냐에 잘했어. 근데 내 동생들도 케냐에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대기를 해줬어. 응. 왜냐면 중요해. 응. 신기해. 응. 재밌었어? 하고... 아... 많이 울었어. 맞아. 그런데 비디오 찍었어. 다음 애기 백일 할까? 있어.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다음 애기 있으면 백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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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라? 할까? Like, should we? 응,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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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왜 손 먹어? 손 먹지마! 좋아 끝! 끝! 재미있었으면 코멘트하고 라이크하고 구독 잘했어! 너가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